23번 최근에는 경희대에서 기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문제 하나만 낼게요 23번을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뭐냐면 써보세요 my 경험은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온 거 쓴 겁니다 아이들을 다뤄본 나의 경험은 is probably 아마도 just as good as 콤마 찍고 뭐를 쓰세요 라고 하고요 any high school sister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이 뭐냐면 if not better than 2번은 뭐냐면 and better than 3번은 better than 4번은 not if better than 필기할 동안 잠깐 끊고 갈게요 정답을 다 찾았을 줄 알고요 이게 이제 이중 비교입니다 이중 비교 이중 비교가 뭐냐면 as one급을 쓰죠 as 동등 비교를 쓰죠 그 다음에 비교급 than을 쓰는 거야 비교덴도 쓰는 거야 이거를 이중 비교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A is as good as 혼맛 찍고 better than B라고 할게요 그럼 B는 공통적으로 여기 B가 생략이 된 거죠 A는 B만큼 그만큼 잘해요 B보다 잘해요 뭐야 이게 해석이 안 되죠 동등하면 동등하고 잘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떡할까요 A is as good as if not better than B 여기는 이제 공통 분모가 되는 B가 생략됐겠죠 A는 B만큼 잘해요 됐죠 그런데 B보다 더 잘하지는 않아요 됐죠 어? if not 우리가 독해할 때 이렇게 해갖고 소문자로 써야죠 if not이 있고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더 나가도 되고 이거 뭐예요 even if라 그랬죠 even if야 만약이 아니야 그래서 해석은 뭐예요 뭐뭐 하 진 않지만 이런 뜻이죠 뭐뭐 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if not impossible 뭐가 나와야 돼 불가능하진 않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지금 논리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뭐뭐 하진 않지만 이란 뜻이야 양보야 양보 만약 뭐뭐가 아니라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B보다 더 잘하진 않지만 됐죠 B보다 더 잘하진 않지만 하지석 쌤은 누구보다 더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그만큼은 가르친다죠 누구보다 더 잘하진 않지만 그만큼은 한다 이거야 이게 뭐야 겸손의 표현이죠 겸손의 표현 그죠 아 근데 그 사람보다 제가 어떻게 더 잘해요 근데 그만큼은 나도 해요 이런 거야 그치 그래서 겸손의 표현 어 그렇지 겸손의 표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에즈 쓰는 거야 이때 에즈 쓰는 게 블랭크로 잘 나온다 블랭크 문제로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뭐가 되겠어 1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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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죠 1번이 그치 정답 1번 문제 1번 벤 이하보다 굿은 아니지만 그만큼은 굿이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음 자 그럼 내가 시험 문제 이거랑 조금 다른 건데 써봐 a is as 굿 as 콤마 찍고 and even better than b 자 이렇게 나왔어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죠 말이 되잖아 여기 b가 생략됐고 a는 b만큼 그만큼 잘해요 그리고 b보다 심지어 더 잘해요 말 되잖아요 맞는 문장이야 그만큼은 해요 근데 잘 보니까 걔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이건 말이 된다 이거야 그치 다 맞는 문장이고 지금 잘 모르면 그냥 요것만 외워도 돼요 이것만 외우세요 그래도 됩니다 이것만 잘 나오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23번 문제 갈게요 이제 풀어야죠 문제를 3은 이때 2b 생략 가능하죠 그쵸 2b 생략 가능하고 아 선생님 아까 한게 is consider 다음에 2b나 as가 생략 가능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as가 있지 이거 그쵸 이 as가 뭐야 as if 원래는 이 단어죠 그치 탐은 여기 탐이 있고요 탐은 여겨집니다 efficien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as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뭐가 써 as가 나오겠죠 그쵸 공통 분모가 얘죠 the other 여기 the other worker 이렇게 되는 거죠 efficient efficient 탐은 유능한 탐은 다른 작업자들 만큼 그만큼 유능하다고 여겨져요 비록 다른 작업자보다 더 유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다른 애들보다 더 유능하지는 않지만 그만큼은 유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을 이중 비교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 as 어디 있어요 생략된 거죠 왜 생략해요 비교 대상이 누군지 알면 생략하잖아요 여기잖아 그치 공통 분모잖아요 그치 애드 써야겠죠 애드 애드가 있어야죠 그쵸 공통 분모 생략한 게 아니라 생략 가능해 애드 뭐 다 생략 가능한데 여기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여기 그쵸 내가 아까 실수한 거야 그치 그래서 as가 들어가야 된다. b가 틀렸네요. as가 들어가야죠. 이때 as 쓰는 거 중요하다. 오케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 치우겠습니다.